우리 아이 좋은 버릇 길러주는 동화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 오는 길은 너무 재미있어 아이가 음식을 흘리고 옷을 더럽히는 등 지저분하게 행동할 때 들려주세요 사랑이는 쌓아놓은 모래 언덕 위에 올라가 배를 갈고 미끄럼을 타고 내려옵니다 모래 미끄럼 타기는 너무 재미있어 찰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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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는 고인 빗물 위를 걸어가며 발장구를 칩니다 빗물 속에서 걷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어 사랑이는 젖은 양말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쳤어요 부릉부릉 질질질질 탈팍 질질질질 찰팍 사랑이는 유치원 가방에다 젖은 운동화를 쑤셔놓고 땅에다 가방을 질질 끌면서 맨발로 타달타달 걸어갑니다 자동차 놀이는 정말로 재미있어 엄마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사랑이는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갑니다 야 한사랑 너 또 거지꼴을 만들어 가지고 왔구나 엄마가 화를 내시며 사랑이를 반짝 들어 목욕탕에 집어넣었어요 양말은 어땠니? 어? 빨아서 나뭇가지에 널어놓았어요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 엄마 우리집 오는 길은 정말 재미있어요 don't like that 감사합니다.